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표기된 오일은 사용하면 안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에슘슈얼 오일에는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테르펜노이드잖아요. 당연히 들어있죠. 근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에슘슈얼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베스노트죠. 이 베스노트 중에 그중에 미르, 베티버, 나드는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에슘슈얼 오일은요. 증발되잖아요. 증발되는 에슘슈얼 오일은 당연히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없으면 효과가 없어요. 아로마테라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인공향은 이런 성분들을 분자들을 별도로 혼합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것을 화장품 원료로 화장품의 향기 성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알레르기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천연유기 화학 성분들도 알레르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쓰기 전에 이 에슘슈얼 오일과 캐리오일을 브랜딩 한 걸 쓰기 전에 이렇게 팔꿈치 안쪽 여기다 발라놔요. 흡수시키세요. 귀 뒤에도 발라서 흡수시키세요. 그리고 한 이틀을 지나봐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 에슘슈얼 오일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없는 겁니다.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에슘슈얼 오일마다 성분명 뒤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따라 붙어요. 포장 박스에 보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법규의 규정에 들어있어요. 별도로 첨가된 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과할 때 에슘슈얼 오일을 써도 되나요? 쓰셔야죠. 그래야 스트레스가 가라앉죠. 과학이 발달되면서 정말 굉장히 다양한 약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약 성분들이 피부 속으로는 침투가 되는데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에 침투가 안 돼요. 그런데 에슘슈얼 오일 속에 들어있는 테르펜노이드가 구성 성분들이 바로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가요. 유일하게 신경세포에 들어가서 신경전달물질로 전환되는 유일한 것이 바로 테르펜노이드. 에슘슈얼 오일의 구성 성분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신경전달 호르몬의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에슘슈얼 오일의 향기를 맡거나 또는 이 에슘슈얼을 가지고 입욕을 하시거나 에슘슈얼 오일을 가지고 캐리오일의 브랜딩에서 마사지를 받으신다면 엄청 효과적이겠죠. 아마 한 방에 스트레스가 풀릴 거예요. 갱년기가 심할 때 에슘슈얼 오일은 위험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갱년기일수록 아로마 테라피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특히 로조 오또라고 하는 에슘슈얼을 꼭 드셔야 합니다. 저도 갱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성이 폐경이 되면서 갱년기가 오죠. 여성 호르몬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 갱년기예요. 그리고 폐경이 되면서 열이 막 확 오르고 갑자기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손바닥 발바닥에 땀이 안 나고 잠이 안 오고 내가 왜 살지? 라고 하는 그 우울감, 갱년기 우울감이 오고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이때 가족들이 안 도와주면 큰일 나요.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골다공증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골다공증을 예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로즈 오또 에슘슈얼 오일의 특징이 입욕을 하시게 되면 밸런스를 유지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로즈 오또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여성스러워지고 머리카락도 잘 안 빠지고 연모로 변화된 것도 다시 좀 굵어지고 피부도 그나마 조금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또 땀이 막 흐르는 갑자기 열이 막 올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한겨울에도 부치질을 해야 되는 그런 증상들이 없고 골다공증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로즈 오또를 추천합니다. 매일 Y10ml에 로즈 오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입욕하세요. 향 좋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